안녕하세요. 맥퀸의 제투자클럽입니다. 2021년 글로벌 탑10 기업에 선정된 SD큐브 향후에 대박이 트질 수 있을까요?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움증권 기준으로 회사 현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도 단기 순위가 주가를 비교한 트레일링 PR과 1년 뒤에 단기 순위가 주가 수준을 비교한 포워드 CBM PR은 둘다 수치가 없습니다. 배당 숙렬도 없는데 본래 이 회사가 바이오 회사가 아니죠. 전자장비 기기 형태니까 이 회사가 2013년도에 대주주가 바뀌면서 바이오 산업에 진출했는데 최근에 실적이 계속 부진한 상태이다. 펀드멘탈 상태가. 이 부분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은 2.86%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주주 현황에서도 보시면 바이오메디칼 홀딩스 외에 7.25% 뭔가 지분율도 좀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약점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올해 3월달 기준으로 운영사별 보유 현황에서는 삼성자산 운영이 물량들이 좀 있고 기관들이 좀 재보 물량들이 좀 있어요. 이 회사의 비즈니스 구조 보시게 되면 항암 면역치료제, 면역감문 억제제, 항체저분자 하암물치료, 혁신 바이오 신약 개발사업. 그 다음에 이제 본래 하는 게 LG전자의 예전에 무인청소기인가요? 거기 이제 보드를 납품하다가 최근에 보면 CCTV 렌즈라든지 이런 거 유통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되기 좀 부족하죠. 그리고 이제 기술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미국의 이제 MD 앤더슨 캔서센터 여기하고 기술 제휴를 좀 맺고 있다. 이런 부분이 좀 특징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숫자상으로 나오는 부분들 한번 살펴봐 드리면 포괄손익계산서 보시게 되면 매출액이 100억대 수준이죠. 요게 연결 수준인데 별도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연결로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지금 4년 동안에 적자죠. 그러면 이제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영업이익이 4년 연속이면 관리. 한 번 더 하면 상장폐지 실질심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연결로 지금 4년째 마이너스 상태인데 별도로 보게 되면 중간에 한번 진금달이 끼어 있죠. 나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관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펀드멘탈은 안 좋은 편이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보시게 되면 유동금융자산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을 만들어놨습니다. 바이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유동성을 좀 유지를 해야 되니까 유동금융자산 현금자산 해서 한 거의 400억 가까이 지금 있고요. 이익인용금 계속 결손 상태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지탱될 수는 없죠. 뭔가 타결책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바이오로 통해서. 영업활동 흐름으로 보시게 되면 계속 적자고요. 투자는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재무적인 어떤 흐름들이 있었겠다. 이런 느낌이 드시겠죠. 그래서 이제 재무비율에도 보시게 되면 부채비율이 낮은 것들은 이 회사가 사업을 잘했다기보다는 재무적인 활동을 통해서 자본비율을 확충해서 부채비율이 낮아졌다. 그리고 수익성 관련된 부분은 ROE가. 이 수치만 보시면 도저히 투자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어떤 숫자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오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가 향후에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회사는 2019년도에 기존의 SD사이언스에서 바이오 메디컬 홀딩스. 이 둘 다 정현진 쪽하고 간접적으로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작년 연말 정도에 나왔던 전환우선주입니다. 우선주로 발환됐다가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조건이 보시게 되면 전환가격이 발행가니까 발행가가 7540원인데 여기 물량이 나올 수 있는 게 130만주. 이게 올해 연말부터 한 1년 정도 되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물량 부담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최대주주 관련된 부분은 바이오 메디컬 홀딩스, SD사이언스. 이 둘 다 정현진 대표이사하고 간접적인 영향이 있는 부분이 있죠. IR 자료를 참조해서 좀 더 살펴봐 드리면 이분 되게 유명하신 분이죠. 어사 출신의 시호. 그러니까 과거에 정현진 대표가 서울대 어카대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노셀이라고 지금의 녹십자셀, 녹십자 랩셀하고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여기에 설립자 대표이사입니다. 그래서 이민셀 랩셀이라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항압 면역 치료제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액대가 한 300억 가까이 나오면서 성공한 케이스죠. 이걸 2013년도에 매각을 했습니다. 녹십자가 M&A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녹십자 셀로 됐는데 매각을 한 190억 했는데 160억이 차이겠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SD큐브 관련되는 부분은 체제주주에 들어왔죠.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미국에다가 신약개발 법인을 설립합니다. 11억 떨어져서 했는데 지금까지 거의 한 300 정도 투자를 한 상태다. 그 결과물들이 이제 조금 가시화되는 지점이다. 이게 조금 이제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현진 대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미국 연구소가 보면 여기가 미국 동부 쪽에 메릴랜드 주에 있어요. 보시게 되면 이 주변에 보면 NCI라든지 그러니까 국립암센터 관련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바백스라든지 미국의 국립보건원이라든지 FDA 이렇게 근처에 있죠. 근처에 있으면 좀 그래도 허브 형태에 있더라. 그리고 이제 SD큐브의 연구개발이 이분이 이제 유승환 박사 이렇게 땡겨오신 분인데 설립할 때부터 있으셨고 여기 이제 100% 지분을 보유한 SD큐브 파마 여기 연구소죠. 여기서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 봐야 됩니다. 이게 후보 물질들 파이프라인에 있는 것들. 여기 이제 돈을 못 보니까 여기 이제 SD큐브가 여기 지원을 하면서 지분도 뭐 엮여 있고 왔다 갔다 좀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파이프라인은 어떻게 되느냐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SD큐브가 타켓으로 하고 있는 게 몇 년 동안 계속 이제 면역감문 억제 시장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알다시피 이제 2014년도에 이제 키트루다 뭐 옵디보 그 뒤에 이제 뭐 로시웨티 센티릭 물론 이제 여보이가 2010년도 초반에 이제 나왔다가 이제 본격적인 부분은 이제 키트루다 이후죠. 2014년 이후로 이게 시장에서 아주 뭐 관심을 가지고 2024년도에 거의 한 50조 정도 시장이 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적응증도 좋고 향후에도 유망한데 반응률이 떨어진다는 거.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이 두 가지 부분으로 나가요. 솔루션으로 어떻게 지금 제시하냐면 오케이 그러면 이 면역감문 억제제가 뛰어난데 반응률이 떨어지니까 얘가 타켓을 하지 않는 다른 타켓의 어떤 물질을 개발하든지 아니면 이 반응률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변형력법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가는데 SD큐브는 1번을 중심으로 2번까지 이제 커버하겠다 요게 이제 큰 컨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키트루다 옵티브 티센크리에 요게 향후에 계속 이제 지금 그 뭡니까 휴미라를 향후에 능가할 부분으로 예상되는 게 키트루다죠. 그래서 면역감문 억제제의 이 ORR은 여러분 바이오 하시는 분들 좀 아시면 되는데요. 이 뭐 암세포가 크기가 했는데 한 30% 정도 좀 이상 좀 반응을 하면 요걸 PR이라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조금 이제 간해가 되었다. 완전 간해 되면 CR이라고 하죠. 요 두 가지 형태를 어떤 특정 기간 동안에 한 부분을 OR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객관적인 반응력 요거하고 조금 이제 여기다가 SD까지 넣으면 그게 이제 DCR이라고 해가지고 질병제 조절률 요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ORR이 어떻게 나온다는 말은 CR이 나왔다든지 30% 크기가 감소되었다. 반응을 약에 대해서 이제 뭔가를 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뭐 혈액암 쪽이라든지 요런 쪽이 이제 일부 암에 이제 ORR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암, 고형암 같은 경우에는 좀 낮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하려고 하는 니즈가 상당히 크죠. 왜냐하면 반응만 하면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타켓을 하고 있는 걸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어떤 상황이 있는데 SDQ부가 이걸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키트루다나 옵디보가 이 뭐 머크나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의 것이 아니라 이제 있던 것을 이제 다 인수를 해가지고 이제 개발해서 머크가 하고 이제 브리스톨 마이어스케어 하니까 사실 SDQ부도 IR자료 이런 걸 낸다는 말은 앞에 그 이노셀도 녹십자셀에 팔았기 때문에 결국 SDQ부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임상을 최종까지 가기보다는 중간에 이제 물질을 넘긴다든지 아니면 뭐 국내든 국외에 뭔가 이렇게 팔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환경을 한 7,8년지 만들어 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전임상 단계에서 한 5조 정도 아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물질을 해서 기술 이전이 가능하고요. 일상 정도에도 어떤 안정성이나 유효성이 어느 정도 되면 거의 2조까지도 지금 2015년도 이후에 좀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뭐 가능성이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되겠고 그래서 뭐 신약 개발 플랫폼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예사의 파이프라인에서 개량 신약 쪽으로 있고요. 베스트인클래스 같은 경우가 있고 이제 혁신신약이 있는데 여기 이제 STT-003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보시게 되면 대부분 이제 임상 단계가 임상 1상 전이에요. 올해 이제 STT-003이 지금 학계에서 그 담배출 관련되는 부분 발표를 했고 전임상 관련된 데이터를 하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다. 그래서 4분기 정도의 미국 FDA에 1상 IND 신청을 하게 되면 내년에 본격화되면 보통 이제 전임상 단계에서 1상 1상에서 2상 2상에서 3상 이렇게 단계마다 스텝마다 기업가치가 올라갑니다. 나스닥 기준이면. 그래서 STT-003의 이 STT-003이 임상 1상으로 스텝으로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어떤 펀드멘탈만 본다면 이 R&D 가치가 시총에 반영되는 수준이다. 그리고 이 부분이 글로벌 바이오텍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유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스트인클래스로 보시게 되면 PD-L1이면 보통 이제 암세포 쪽에 있는 이 그림에 보시게 되면 암세포 쪽에 이제 이 면역세포 T세포를 교란하는 거기인데요. 여기는 이제 특정 당위 부위에 뭐 결합을 해서 중화능을 가지면서 기존에 있는 PD-L1 억제제의 어떤 효능을 개선해서 예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근데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하는 어떤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ADC 쪽으로 확장성을 좀 확인했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STT-002는 보통 이제 결합 부위가요. 특정 부위로 이제 특정 당하 부위 N-58 정도 결합하면서 이 면역세포의 정식 활성에 또 영향을 주는 이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게 STT-003인데요. 요게 이제 뭐냐면 PD-L1이 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게 안 맞는 거지 않습니까. 기존에 이제 키트로라나 옵더보 같은 이런 것들이 PD-L1을 타켓을 하는 부분들이 뭐 맞아야 되는데 근데 환자 쪽에서 이게 발현이 안 되면 근데 그 발현 안 되는 반대편에 이 상호배타적 발현을 하는 STT-003. 그 이제 이걸 발견을 해서 이 발표, 이 단뱃질 이름을 명명을 이제 올해 한 거거든요. 그래서 면역세포에도 있고 종양세포에도 다 발현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T세포의 정식이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근데 이걸 이제 처리를 하게 되면 줄었던 게 증가되고 종양세포 쪽에서는 이 부분이 있다면 사례 능력 이런 것들이 줄었는데 자 이 부분들을 좀 대응을 해 주게 되면 정상적인 어떤 면역세포의 종양세포가 이제 해서 킬링이 능가되는 뭐 이런 어떤 부분이죠. 요게 이제 BTN1 A1 단뱃질이라고 명명했죠. 그래서 이게 4분기 미국 임상 신청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향후에 STKV에서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종양세포, 정상적인 세포에서는 이게 발현율이 없습니다. 근데 종양세포에서는 이제 발현을 한다. 그리고 PDN1하고 상호베타죠. 그러니까 PDN1이 있으면 얘가 안 나타나고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는데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 부분들이 더 많이 나타나니까 이걸 타켓으로 한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 키트루다의 대체적인 어떤 약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STT003 관련된 부분이 단독이나 병용해서 이제 효과가 나쁘지 않더라 이런 어떤 이야기는 왔고 그래서 이제 이 AACR에서 올해 4월 달에 혁신신약 타켓 BTN1 A1 이걸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여기 타켓란 항체를 올 하반기에 FDA 효과 승인받아서 글로벌 임상진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당히 이제 이 어떤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중장기적으로는 높을 수 있다라는 어떤 부분, 포텐셜이 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STT0011 이것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체장암치료제에서 저분자암을 주로 되는데 요 기전 자체가 제가 이제 그 매드팩터 할 때 이 종양미세환경을 TGF 베타를 좀 저해하게 되면 그걸 좀 풀어준다 하듯이 여기도 보면 체장 성상세포에 STT001 발현이 되면 이 종양미세환경에서 조절 T세포의 증가에 관여한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건드려 주면요. 마치 이제 TGF 베타 저해자와 마찬가지로 체장암이 좀 이제 암종에서 예우가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그 성상세포라고 하는 부분의 딱딱한 부분들을 연질화 시켜가지고 뭔가 좀 이제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거든요. 기존 체장암치료제 효능이 낮은 이유가 이 체장 이게 단단하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들을 연질화 시켜준다. 그래서 좀 치료가 대기하는 요런 어떤 성향의 저분자암 물질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가격이 좀 싸겠죠. 그래서 이제 일어났던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바이오 쪽의 전문 매체죠. 이 파마 텍 아웃룩에서 10대의 매력 관련되는 솔루션 컴퍼니의 이제 SD큐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대할 만한 이제 발표와 바이프라인이 상당히 이제 뭐 나머지 10개 회사들 봐도 9개 잘 모르는 회사들인데 아무튼 뭐 SD큐브가 미국의 연구소도 있고 거기서 개발하니까 이게 선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향후에 오픈이노베이션 글로벌 파트너링을 하는데 이제 뭐 엠드앤드슨 관련되는 부분은 여기 이제 파트너로 개발 관련된 도움을 받고 있고요. 이제 계량신약과 핵심신약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기술 이전에 이제 중심을 가지고 있다. 끝까지 가가지고 뭘 해보겠다. 이런 어떤 생각은 여기는 좀 아니고 중간에 이제 하겠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게 003 관련되는 부분이 거의 한 10조 정도 예상을 하고 STT 011 요게 한 1, 2조 정도. 그 다음에 계량신약 관련되는 부분은 한 5천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이 저분자 핵물질 관련되는 부분들은 한 1, 2조 정도 생산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 2상 정도 하고 나면 1상에서도 할 수 있고 뭐 전임상 단계에서도 할 수 있다는 자료를 나왔는데 제가 볼 때는 한 1, 2상 정도 되어서 가능하면 넘길 수 있는 어떤 개념을 좀 생각하고 있다. 이래 봐야 되겠죠. 주가 예를 보겠습니다. 이 올해에 나왔던 그리고 이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몇 년 동안에 계속 이제 노력했던 부분이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 어떤 과정인데 그동안 이제 실적이 안 받쳐졌기 때문에 ST큐브의 장기 흐름에서 보시게 되면 2018년, 2019년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때 이제 바이오주들이 좀 흐름이 좀 좋을 때였죠. 전반적으로 바이오주가 시장이 좀 좋았고 이 동사의 면역감문 억제제 새로운 어떤 타켓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 여기에 대한 어떤 흐름으로 뭐 거의 한 천원대에서 거의 뭐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다가 2019년도에 바이오주 폭남에서 같이 빠졌고 왜냐하면 당장에 의해는 아니다. 전임상 단계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격적인 임상을 앞두고 있고 본업이 이제 펀더멘탈을 안 받쳐주는 상황이니까 본업에서 기대할 게 없고 지금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 임상의 단계에서 중요할 건데요. 장기적으로는 결과가 좀 기대해 볼만하니까요. 가격권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리면 이 라인의 어떤 기술적인 라인에서는 2만원이 중심나 가격이고 그 가격이 이탈한 지가 좀 오래됐고요. 그 다음 가격이 이제 15,000원 그 다음 가격이 한 6,000원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바닷건 가격 찍고 한 100% 올랐다가 다시 빠졌다가 박스건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 중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 15,000원 2만원까지도 장기적인 어떤 컨셉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카톡방에 질문하셨던 가격이 이 지금 가격분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것들 같으면 저는 한번 들고 있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를 매수하려고 하면 지금 가격보다는 이렇게 떨어졌을 때 하는 것이 장기적인 컨셉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컨셉에서는 만약에 뭐 올해 그렇게 가실 게 아니면 올라오면 뭐 매도하셔도 될 것 같고 중장기였던 컨셉에서는 ST큐브는 한번 지켜보실만한 바이오다. 근데 이제 펀더멘탈 개선이 이런 것들이 아직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냥 팍팍팍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제 다가오는 임상과 임상 신청에서 승인받고 본격적인 임상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이 회사의 어떤 가치 레벨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